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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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감사합니다. 맛있게 만들어 봅시다. 뭐하러 들어가야 돼, 들어가.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래. 아이고. 아이고. 진짜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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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우출ал. 에어. 듬뿍. 너무 떠오르는 eclipse. 고춧가루 맛있겠다 야채만 닫아도 괜찮을지? 여기다 너도 다 사주어 주었더라 맛있겠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고하자 혹시 파란 부르면 진짜 찾아서 먹고 싶어하고 오늘 하루가 더 맛있어 그거 매운 것 같아요 네 원래 하나 집어먹어봐야 맛있을까 알지 어떻게 돼? 이거 업하고 있어 뒤집어주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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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저녁랑 이렇게 하고 부어 그거 맛있는 거 이때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자요 제끼 저녁랑 이렇게 하고 저녁랑 이렇게 하고 부어 저녁랑 맛있는 거 이때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자요